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2019년까지 4,50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할 예정인 국립한국문학관 사업에 경주시와 경상북도가 공동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. 경주시는 경주가 신라시대 향가와 금오신화에서부터 김동리와 박목월 등 주요 문인들의 고향으로 한국 문학의 산실인 점을 내세우며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. 특히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원 내 1만 5천여 제곱미터의 부지를 건립 대상 후보지로 제시하고 하이코와 보문단지 등 풍부한 인프라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.